번개콩 입니다 8강 3번 들어갑니다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진보는 J로 쓸게요 알아차렸어 살짝 부사 걱정되어진 look 명사 표정을 on running cloud R로 쓸게요 running cloud에 otherwise은 그렇지 않다면은 표현이 없는 얼굴에 평소에는 표현이 없었지만 오늘 어떠다 살짝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평소에 그렇지 않은 자 running cloud의 his에요 running cloud의 얼굴은 on 하였어 그러나 그의 눈은 keep 상태동사 계속 gaze 가 명사조에서는 응시가 고정되어진 채로 pp 중요합니다 상태동사 목적 목적격 보호의 형사 어퍼는 keep up on 이요 그 위대한 east gate의 입구를 쳐다보고 있었어 거기에는 긴 침묵 멈춤이 있었는데 그의 침묵 속에 그리고 진보는 there 감히 not 방해할 수가 없어서 it이 말하는 것은 뭐를 아까 나왔던 침묵이었겠죠 기억하고 있다고 보면은 running cloud의 긴 검은색 머리카락인데 hung down 걸려 있었는데 빛나는 파란색 커튼 처럼 동사고 in the moonlight 달빛 속에서 covering은 덮고 있는데 분사에요 성질 나타내는 눅덕의 뜻이에요 대부분의 러닝 클라우드의 얼굴을 너무나 두개 높게 세워진 광대뼈를 제외하고 인디언이 지금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feather 이 주어져 깃털인데 그의 머리 헤어밴드에 있는 깃털은 단수 오래됐고 weather beat는 비트는 비트가 때리다 비트는 날씨에 처맞은 그름보다 노후화된 매우 닮았는데 one 깃털이었어요 깃털인데 he는 he had given 러닝 클라우드가 이전에 주었던 진보에게 오래전에 자 같은 파란색의 깃털은 깃털을 진보가 쓰고 있었는데 in his 는 여기서 놓으면 진보죠 나머지는 다 러닝 클라우드 3번 이에요 own hat 자신의 모자에 그날 쓰고 있었어 러닝 클라우드는 콤브 동사 빗질 했다 더 다크니스는 아까 검은색 머리카락 이었죠 떨어 올리 완전히 뭐였다 빗질 했다 자 with 그의 눈은 마치 it was hiding 그 눈 it was hiding something 음... 자 그의 눈이 무언가를 숨기는 것처럼 from him to에서 러닝 클라우드로부터 자 그 다음 보여줬어 little은 부정하여 거의 두려움을 보여주지 않았다 is뭐야 something에 대하여 자 에서에서는 더 다크니스가 숨기다는 거에요 is이 자 러닝 클라우드는 말했어 몇몇의 단어를 그의 네이티브 통어에서는 랭기지에요 그러니까 mother tongue이 모국어듯이 자기의 원주민 언어를 자 위치가 말하는 것은 콤마 관계대명사 계속적인 요법 이 언어를 진보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 잘 부사죠 잘 모였다 understand 하지 못했다 부사로 쓰고 러닝 클라우드는 들었는데 바람을 그리고 turned 돌렸다 그의 머리를 그리고 봤다 하늘을 cgh 1번 과거 2번 과거 3번 과거 윗글의 소재는 뭐에요? 인디언 러닝 클라우드 이게 소재 겠죠 그냥 끝내겠습니다